안녕하세요. 어방걸이예요. 커피 한잔 대접해드릴게요. 핸드드립, 맛있는 커피를 건강하게 내려드릴게요. 오늘 맛보실 커피는 탄자니아 AA 영국 왕실커피의 대명사인 탄자니아 AA는 향이 깊고 신맛이 뛰어나다고 해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커피를 뜨거운 물에 오래 우려내면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3차 추출까지 3분 이내에 내려주어야 한답니다. 아, 향기 좋다. 추억과 향기가 있는 곳. 스튜디오 팜팜. 커피 맛보러 오세요. 커피 맛보러 오세요. 커피 맛보러 오세요.